자, 발효기군요. 위치는 좋다. 위치는 되게 좋네요. 일단 휘황샤 한번 보고.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통솔 무력 좋고요. 어, 좋아요. 자, 지력도 좋고. 정치 좋고. 자, 괜찮은데? 나름 괜찮은데요? 아, 근데 별이 5개? 별이 5개면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맹핵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하던데 한번 해볼게요. 어, 전사표준. 자, 됐고. 부상병 다 됐고요. 자, 시작해봅시다. 아, 절반이 인간 이하 수준이라고요? 아, 아. 채팅창 너무 거슬리는데, 이거? 잠깐만, 지금. 아, 미치겠네. 아, 진짜. 자, 300, 300으로 좀 줄여볼게요. 아이참. 이거 뭐 많이 봤잖아요. 그죠? 뭐, 많이 봤으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음... 자, 일단 애들이 한 10몇 명 있으니까. 10몇 명 있으면은 뭐 아주 좋은 거 아닌가? 어, 일단 위치 한번 봅시다. 근데 위에 관우인가요? 아, 관우. 그치. 맹핵. 육손. 자, 여기 뭐야. 위연. 아, 위연. 하우돈. 그리고 손가. 아, 손가가 있네요. 손책은 또 따로 있나? 손책은 따로 있죠? 아, 손견. 자, 빠른 지내. 괜찮아. 뭐. 자, 일단 상용이 비었네요. 상용을 먹으면 봅시다. 어딘가. 음... 요걸 먹으면은 파르티안과 교역이 가능해지긴 하네요. 어... 야, 근데 나 이거 좀 무서워. 처음에 이거 공격하기가 점점 무서워졌어요. 자, 그래도 15명이나 되니까 한번 가봅시다. 손가요? 아, 여기도 있고. 요 아래는 손견 따로 있네요. 예, 손견 따로 있고. 손책은... 아, 이것도 따로 있구나. 아, 그렇군요. 따로 있군요. 안녕하세요. 자... 아니, 아니요. 손... 여기는 손권. 여기는... 예, 손견. 여기가 손책인데요. 예, 손책. 뭐... 손가야 뭐 다 유명하니까 또 애들이 워낙 많아서 나눠 놓을 것 같네요. 어... 일단 봅시다. 자, 이제 포상 좀 먼저 해주고. 아, 자... 자, 좋아요. 네, 이 정도 좋습니다. 자, 어... 관직 잘라주고. 뭐... 관직 아무도 없네? 관직 아무도 없네요. 자, 탐색. 야, 이걸 고민해야 돼. 음... 예, 고민해야 돼요. 이거를... 상용을 빨리 먹어주냐 아니면은 여기서 좀 뭐지? 원기욕 좀 모으다가 애들을 먹으면은 내가 가서 쳐들어가 먹느냐.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좀 해야 돼. 왜냐면은 여기를 쳐들어가서 먹기도 쉽거든요. 누가 먹으면은 분명히 애들이 들어올 테고 그 애들을 내가 또 먹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아, 요거 덫을 한번 놔. 자, 무관은... 아, 일단 무관은 먹어야겠죠. 일단 무관은 먹고 오면 되고요. 어... 일단 무관은 한 5천만 보내놔 봅시다. 5천만 보내놔도 되겠지? 자, 가장 쓰레기 한번 보낼게요. 쓰레기. 음... 황호가... 황호가... 방원진이야? 방원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진영 한번 보고요. 음... 아, 미치겄네. 그래도 봉시나 좀 가야겠지? 손우도 거의 쓰레기 아니에요? 손우도 거의 쓰레기고. 다 좋네, 애들이. 음...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일단 닌혁씨가 좀... 이 아래서부터는... 이 아래부터는 거의 없다 생각하면 되죠. 이거 그냥... 장기에는 쓸만합니다. 무력이 좋아서. 이 아래부터는 그냥 없다 생각하면 맘 편합니다. 자, 일단... 자, 내정. 자, 두신의 점 좀 넣어주고. 음... 자... 그죠? 안행하고 불 지르면 됩니다. 안행하고 불 지르면 될 것 같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도 사람이라고 해주네. 사람 새끼라고 안하고. 아이고... 하하하하... 자, 아... 아, 진짜... 갑시다. 황호 갑시다, 황호. 3천, 3천 가 3천이나 보내줍시다 자 일단 공격하고요 음, 여기 좀 아래 좀 먹어줘야겠지? 일단 여기를 바로 먹어버리느냐 아니면은 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자 일단 출진해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일단 있어볼게요 여길 먹지 않고 있어봅시다 일단 먹지 않아 볼게요 일단 봉신아 추행 추행 나가면 되겠죠? 추행 봉시까지 갑시다 추행 봉시 추행 자 나중에 먹는게 오히려 더 좋을수도 있어요 진짜로 자 여기가 7일 8일 자 입성하시고 자 입성하구요 자 장개도 먹고 옵시다 다음 3개는 안 나와요? 해본 적은 없는데 마음이 놓이네요 어... 일단 명령서 3개 일단 시정처 한번 보고 시정 군사가 있길 있네? 군사가 있길 있어요 자 일단 명령서 증가 있죠 하나? 자 일단 이거 하나 딱 넣어주고 자 됐죠 넣어주고 지역 내전까지 넣어줍시다 일단 완 일단 완은 일단은 상업 먼저 해야겠지? 상업 먼저 해주고 육소원한테 에이 설마 여기 얘가 여기까지 오진 않겠죠? 네 설마 설마 자동탄생 한번 해봅시다 아 한명밖에 못하잖아 어차피 음... 아 근데 얘네가 얘가 에이스네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한명이 또 혹시 알아? 한명이 또 뭐 엄청나게 좋은일을 해줄지 아우 너무 센 애가 오잖아 저기 화창까지 먹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여기 맹액이 애들이 되게 좋거든 제가 맹액으로 한번 천둥 받잖아요 여기 애들 좋습니다 되게 그래서 함부로 지금은 묵돌할 것 같고 일단 한번 볼게요 음... 아 요거를 아 먹어마루 또 아 고민되네 또 요렇게 있으면 또 고민된대니까 또 아이 참 자 애들이 15명이나 되니까 하나 먹어줄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여기는 보급이 좀 쉽거든요? 먹어줘도 나쁘진 않겠는데? 아... 자 이러면은 방어라인이 점점 24,000 나오는군요 자 이루 나오는 건가? 아... 물자를 한번 빼올까 진짜? 그것도 좋은데? 그쵸? 갑시다 일단 모르겠다 몰라 몰라 니가 먹고 와 입성 자 다 넣읍시다 자동임명 해주고 자동임명 하면 안되지 잠깐 잠깐 아... 자동임명 하면 안되는데 깜빡했네요 자동임명 하면 안되는데 여기 뭐 없잖아 별거 다 들어가봐 일단 음... 지용은 없고 전투가 두개밖에 없네 추행장사밖에 없어요 묵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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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아 자 국화상승 성벽 확장 아... 이걸로 하고 싶은데 치안 상승량 증가해야겠죠 새출개선 음... 됐고 갑시다 사 swiftly 한단관 왜 또 남쩌 양송 commun 나쁘쎄 가 봅시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아.. 애들이 많아서 그러는구나 안녕하세요 앗쭈 어? 양책을 또 먹고 가네 아 재수없게 자 저렇게 먹고 가면 또 가서 먹고 와 오는게 낫겠지 사실 여기가 옛당이긴 한데 음.. 됐고 일단 등용 한번 볼게요 아 이거는 뭐 먹을 수가 없지 뭐 일단 탐색이나 합시다 자 지역내정 일단 다 넣어줄게요 자동농하면 뭐가 들어가나 일단 쌀이 들어가네 쌀도 좋지만 아 징쇠 그치 금수입이지 징쇠는 좋은데 능력치가 좀 거시기하네요 자 됐고 상업으로 돌립시다 상업이 더 급하니까 상업 넷 자 상업이 더 좋죠 지금 자 쌀도 하나 냅둘게요 맞은정도면 쌀이 괜찮아요 이제 얘는 뭐 능력치가 엉망이니까 병용하는게 낫겠죠 자 됐고 됐어 됐어 자 됐다 아 됐고 아 이거 또 먹고 와야되나 출팀하여 또 먹고 올게요 자 추행이 지금 하운밖에 없네 전략 군주를 빨리 죽게 냅두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네요. 여차하면 군주 가서 죽이도록 할게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해야지 뭐 어떡해. 아 잠깐만 무드무장 합시다. 도저히 안되겠네. 좋은 애들 좀 가야겠어요. 처음이니까 처음에 몇 번은 좋은 애들 좀 보내봅시다. 자 일단 안 씻고 가고 외교는 되지만 삼천과주 추행으로 오네? 저건 맞겠죠? 삼천 추행 가지고 오는 건 좀 그런데? 자 일단 자 지형네 좀 봅시다. 저거 저거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애들도 보내서 막아줄까? 자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이거를 들고 질 것인가? 아니면은 삼천 아 저건 무조건 맞긴 막는데 차라리 차라리 이럴 거면 추행으로 가주는 게 낫죠? 어 추행이 없잖아. 음 자 일단 등용 좀 봅시다. 등용이 더 급하니까 저긴 뭐 맞겠죠? 맞겠지 뭐 아 불안한가? 그래도 꽂아놓을 줍시다. 일단 천명 꽂아주고요. 자 이동 좀 할게요. 이동 됐고 좀 가주면 되죠 뭐 놀고 있는 애들 이렇게 갑시다. 이거 어 가도 별로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안 가보는 것보단 낫겠지? 하하하하하하 자 추진도 할 거 있나 볼게요. 음 봉시도 없고 아 도움네 아 그래도 추행이 하우무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거 한 만 가지고 내려가면 되겠다. 자 등용 한번 또 할게요. 이거 올인 해야 되나? 아 이거 올인 작전 해야 되나? 탐색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문제 미리 탐색해놓으면 애들이 미리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등용을 안 하면 애들이 딴 데로 도망간다니까 그것도 고대로 해요. 음 이렇게까지 해줍시다. 자 상순 짠 내장 도시내정 쯤 합시다. 자 모병 한덕이 그래도 우리 에이스인데 설마 이게 3000에 까지진 않겠지. 저럴 꼴랑 저런 거에 하하하 맞아 일자리라도 여기 하나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뭐 뭐 뭐죠? 치아는 안 떨어지니까 괜찮습니다. 자 순중이면 우리 에이스인데 와야되요. 하지만 쉽게 안오지 절대. 자 이거 한 3턴 음 돌아가네요. 다행히 돌아갑니다. 돌아가시고 신야가 비긴 했네요. 자 지금 공백 지목으로 3000 왔다가 빼는 건데 지금 이건 치러오는 거죠 이제? 자 그쵸 저건 치러오는 거예요. 치러온 거니까 다 대응합시다. 대응 추진 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뭐 많이면 되지 않을까? 저거 지키는데 많이면 되겠지? 음 더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만 가주고요. 자 됐고 아 쌀이랑 금이 없구나. 어 괜찮아요. 좀 가난하게 살아야지 뭐. 자 여기 먹고 자 입성 자 출진 설마 한턴만에 또 들어오진 않겠죠? 자 출진이어서 저기 위에 승을 좀 먹고 올게요. 장사 어 아 장사 갔다 봅시다. 자 가는데 11일 자 추행하면은 음 11 뽑고 다시 올게요. 두 던 자 갔다 오면은 하순이 되겠군요. 그럼 바꿔주는 게 아니겠죠? 어 한덕 미안해 아 지금 뭐야 미치겠다 야 아이씨 사기가 안올라? 아니 사기가 안오르네? 어 아 병사가 없죠? 지금 병사가 없으니까 일단 해임 깜짝 놀랐네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사기가 안오를 수가 있구나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 일단 손중이 빨리 음 자 7일이나 걸리는 아 이거는 안되는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하 진짜 가까운 애들 좀 해볼게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죠. 탐색 자 자동탐색 합시다. 자 각 담당관 외에 뭐 없잖아 담당관 외에 그쵸 담당도 다 해 그냥 담당도 다 해야지 어떻게 자 애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요거 4장 먹고 올까? 에 다 썼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외교 상황 외교 상황이 아니라 주변국들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주변국대에 또 애들이 누가 쳐들어오거나 그런게 또 있으면은 또 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자 맹액이 좀 움직이네요. 아 우리 쪽인 것 같은데? 잠깐 아 아닌가요? 아니구나 자꾸 먹어주네요. 양책 자 15,000 괜찮은데? 자 도시내장 45,000 아우 비었구나 비었었군요 어 불안불안 여기에 어 저쪽에 마준 하나 보내줄까? 아 너무 자 얼른 들어가고 빵명이라 좀 부란부란나 하긴 하죠. 자 입성합시다 일단. 자 입성해주고 아 이제 등용이 좀 되면 좋겠는데 등용이 전혀 안되고 있네. 아 잠깐 지금 하순이죠. 아 아 등용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이거 아 어떡하나 이렇게 빼고 합시다. 자 이 정도 해주고 역시나 오늘도 기도 메타 좋습니다. 오늘도 기도 메타 맨날 그러지 뭐 자 상용에 누가 있다고 저 말이 믿을 수가 없긴 하지만 그냥 탐색 자 담당관에 필요 없고 자 모병 빼고 자 지역내정도 넣어볼게요. 저쪽 잘 차있고 요쪽도 넣읍시다. 자 자동인명 일단 자 이거 다 일자리라 아 한연 한연의 능력치 음 111 그나마 병용이 좋네 얘는 뭔가요 자 자문의 능력치 어우 자문은 상업이 2네 와 그럼 상업해야죠 이거 100배 차이잖아 100배 차이면 뭐 그짝 남는 겁니다. 자 211 자 상업이죠 2 50턴 있으면 하나 올라 50턴 있으면 하나 올라 희망을 가집시다 어 아 모병은 안 돼요 모병은 진짜 안 되고 자 요거는 아 뺏겨야 되나 흠흠 야 이거 어떡해 이거 들어가면 또 이거 자리가 하나 비는데 그러게요 돈은 좀 들어 올 것 같은데 제발 아 제발 손중히 제발 아 이게 등등이 안되네 저거 등등이 안되는군요 자 6가가서 내려오는군요 자 6가에서 내려오고 자 6가 좀 봅시다 9천 지금 여기저기 붙고 날이 났군요 자 만지쳐 일단 얘를 막아야겠죠 자 조홍이라 둘다 너무 센데 애들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는데 세월 걸릴거에요 일단 등용에 한번 집중해볼게요 자 올인 한번 박아주고 아 이거 7인이나 걸리는데 가야되나 이렇게는 좀 아닌거 같구요 자 올인 박읍시다 올인 작전할게요 일단 또 가주고 올인 작전해야지 뭐 답이 없으니까 자동탐색도 합시다 둘 밖에 없네 둘 밖에 없네 나 이거 안먹고 여기다 찍고 온거에요 지금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기끗 갔다왔더니 여기다 찍고 왔나봐 아 나 진짜 이런 사선실수 하면 안되는데 참 아 나 참 황당하군요 아 나 진짜 괜찮을거에요 하순이면 들어오니까 괜찮고 어 됐고 여기도 봅시다 음 자 1호인데 아 저 이러면 안되는데 토이저형 1위야 1 자 황후 능력치 봅시다 어 자 상업 좋구요 아 자 이 정도면은 이거 그거 좀 축성을 해야겠다 축성이나 이런걸 좀 쌓아야겠네요 진짜로 일단 넘어갈게요 다행히 어린이 왔네 다행히 이 정도 답이 없으면은 어 다시 빼놓군요 병사가 들어왔다고 제발 자 기도합시다 하하하하 딱 이렇게 안 들어오다가도 하나 딱 들어오시면 또 그런 재미를 또 하는건데 아 안되네 아이 참 아 좀 들어와주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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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어 뭐 안 올수도 있는거죠 뭐 야 이거 7일짜리인데 다 이게 된다고 구러갔긴 한데 한번 가볼께요 올인 한번 또 갑시다 자 올인작전 자 한번 잘 보고 23,000 자 여기가 조금 그러네요 여기 싸우나 싸우는건 아닌거 같고 아직까지는 다 자 땅을 넓혀가는 수준이라 음 이거 먹고 서성애까지 먹고 옵시다 충계 서성거리다 먹고 오면 좋겠죠 자 등용 아 제발 이러다가 딴 데 가버리면은 진짜 고데리는거에요 저거 딴 데 가버리지만 않으면 좋겠네 자 모병 일단 중순이니까 됐어요 괜찮아요 아 이걸 안 먹고 그냥 아 조한민 좋은데 아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것도 좀 걱정이에요 이게 어차피 등용이 안되는데 밝혀지기만 하면은 아 딴 데 가버릴까봐 아 제발 자 우리 7일 걸려갔죠 아 미치겄네 미치겄네 진짜 야 한명도 융리 안되냐 아 쫌 괜찮은데 하우무가 또 야 하우무가 최고네 하우무가 야 f4는 f4 아 f4 하하하하 올포원 올포원 예전에 가 가수중에 올포원인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1 4개 다른 황호나 자몬도 이 정도는 아닌데 네 자몬도 이거 2야 양송이도 2구요 야 하우무가 군주인 이유가 있군요 야 하우무가 내정의 신이구나 안녕하세요 야 하우무가 군주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 야 아 이거 어떡하나 일단 조한민 조한민 해주고 어 조한민하니까 조한나골드가 생각나네요 아이스크린 제가 참 좋아했는데 어 하하하하 왜 교역해서요 갔다오는데 갔다오다가 세력이 끝나갔어요 근데 근데 맞네 갔다오서 능력치 올리면 아주 아주 큰 높은 확률로 능력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꼭 괜찮네 나쁘지 않네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 한번 괜찮으면 한번 해볼게요 음 모병 훈련 자 하순인데 지금 아 저걸 먹고 오면 너무 느린데요 자 일단 바꿉시다 어쩔 수 없네요 자 한더기가 해주고 이렇게 바꿀게요 아 아 그나저나 등용이 되야되는데 이거 아 순중이한테 더 보내봅시다 우린 박어 그냥 황후 이거 의미 없잖아요 사실 황후는 아닌 거 같고 이렇게 갑시다 아 다행히 애들이 좀 조용하네 자 아 잠깐만 신녀 출진하셨군요 아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은요 흐흐흐 안식구 오래 안 걸리나요 요 그래도 100이 걸릴없은데 한번 해 볼게요 한번 봅시다 아 조왔나몰드 안오나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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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그니까 황후하고 자문이 이라는 데만 보내도 아 근데 위치에다 들려요. 위치에다 틀립니다. 그게 좀. 자 볼게요. 한번. 야 아무도 안됐어. 자기. 자기여서 딸려서 안돼요. 자기여서 딸리고요. 자 어. 아 진짜 한명이 안되는군요. 자 일단 개성을 보고 그럽시다. 동료 적도 소심. 개판이죠 둘 다. 그나마 애가 낫다. 얘는 그 매력 정치 매력이 엉망인데 얘는 에이스네. 그냥 조한민 올인 바꿀게요 일단. 조한민 올인 바꿔. 다가 다가 다가. 그것도 아마 이벤트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거 뭐 할게 없으니까. 이벤트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 이벤트도 그냥 결혼 이벤트로. 옛날 상복지처럼. 결혼 뭐 조건 달성하면 이벤트 나오고 끝나고 그런거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일단 등용이 되야지. 뭘 이거. 조한민 올인. 자. 제발. 자 제발 제발. 한번만. 한번만. 아이씨. 아이씨. 야이야. 왓. 아. 너. 제발. 제발. 아직 4명 남았어요. 4명 남았어요. 둘. 자 셋. 자 마지막 게 될거야. 마지막. 에이씨. 안 되는군요. 아 지금 열맹목 보냈는데. 아 아. 괜찮아. 에 괜찮아 괜찮아. 원래 이럴줄 알았잖아. 그리고 또 약속세럭일 때는 항상 이러더라구. 어쩔 수 없어요. 어. 계속 오리 박을게요. 그냥. 아. 야 이거 이럴 때 쳐들어 잠깐만 6천명? 응? 6천명? 응? 응? 잠깐 아 또 갈등 때리는데 이거 자 맹액을 확 먹어버려서 그 인재를 먹어버릴까? 음 그러니까 이거 인재를 먹어버려 자 허창히 좀 각이 나오네요 자 혹시 얘가 또 출진할 수 있어서 좀 병사를 더 데려가고 싶긴 한데 아 자 봅시다 전체 출진 한번 땡겨볼까? 어차피 가는데도 한 두턴 걸리죠? 장계 의미 없고 봉시 보내봅시다 어 일단 완으로 가 제라도 보낼게요 자 가고 한번 슬쩍 나가볼까? 애들이 없어 지금 다 등용 중 자 등용 중이니까 다음 턴에 갑시다 아 너무 등용 때려버렸네 한번 보고 때릴걸 자 제발 자 조한민 와야되요 조한민 와야지 같이 출진가지 제발 아 한 명만 진짜 한 명만 한 명만 아 못해먹겄네 진짜 아 지금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등용 한 번 어디 한 명도 등용이 안되지? 어 그럴 수 있어요 일단 허창이 좀 각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슬쩍 나가볼게요 음 자 출진 야 너 병사도 가져와 이 병사까지 필요 없겠지? 아 냅둡시다 그래서 냅두고 여기 그거 가져가볼게요 자 봅시다 통솔 자 진영 어린 봉시 어 연계 없지 연계 아무것도 없고 아 이거 둘이 있지만 기본 능력씨가 1515는 빠집시다 야 이거 근데 쟤네 뭐 나오면은 그냥 한 방에 다 녹아버릴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런데 어 35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더 와 더 와 이동합시다 저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그나마 자 진영 봅시다 이거 투석이 있는데 양송이한테 투석을 양송이한테 투석을 맡기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한덕이랑 하우무 일단 가볼게요 자 7일이면 오니까 한 턴만도 쉽시다 여기 조금만 더 소모전 하라고 하고 어 어 등용 한번 이거 조한민이 와줘야 되는데 아 제발 자 지금 몇 하순이죠 자 등용 한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그냥 썰려요 자 일단 일수로 보고 자 모병 빼고요 모병 뺐고 7일 안 돼 7일 안 되고 자 탐색국 또 어디네 어디니 상용해 이렇게 합시다 자 됐고요 아 근데 이쪽은 좀 걱정되는데 지금 너무 애들이 무력이나 이런 게 또 떨어져서 좀 걱정되긴 하네요 저기요 자 이제 제발 제발 아 제발 와줘 한번만 한번만 아 들어오는군요 사실 아 입성했어요 이거 이제 못 이길 것 같은데 자 이제 끝났어 못 이겨 못 이겨 자 이제는 못 이기고요 근데 어차피 다행일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안 나온 게 다행일지도 몰라 어차피 가서 만약에 나갔는데 썰렸으면은 그냥 게임 끝난 거잖아 신야가 더 맛있겠죠 오히려 더 자 대응하고 있고 얘네 봅시다 얘네가 문제인데 신야로 다시 돌아가는군요 자 공성했지만 망했고 여기는 오히려 만만할 것 같은데 자 도시정보 한번 봅시다 아 여기 위헌 있지 자 자 위헌이 나가있어요 다행히 위헌이 나가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뭐지 뭐 배달시켰나 감사 자 봅시다 밖에 왜 잠깐만요 누가 왔나? 아 잠 잠깐만 애들이 왜 저러죠? 지금 잠깐 벨소리가 울려가지고 멘붕하네 아 가족들 나무레모 시켜먹은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황당하네요 어 자 일단 신이 한번 노려볼까? 맹달한테 썰릴까? 그래도 어차피 오면은 한 만천 만이천 되겠네요 요것도 다시 들어오면 이만 될 것 같구요 음 일단은 두용을 위주로 할게요 아직은 아직은 두용을 합시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해주고 아 이마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들어가고 여기도 상용에도 등합시다 자 다 둘 다 많이 있네 자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는데 시간은 무지하게 걸린다는 거죠 이거 이거 최소한 다섯 턴 걸리거든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요 음 지금 내정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쵸 내정도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갑시다 조충이요? 아 좋아요 요런게 재밌지 이거 이제 올인 해야돼 어쩔 수 없어요 야 이 정도 올인했으면 좀 이제 올 때 됐는데 아 아무도 안 오네 너무하잖아 아 진짜 이번에 좀 내가 재수가 없는 건가 이 정도 한 서너 번 하면 그래도 오긴 오는데 야 안녕하세요 지금 조한민 와줘 우리 에이스 와줘야 돼요 슈퍼 에이스 와줘야 되고 아 군사 마늘을 듣기 싫지만 안 들을 수가 없어 자 요정도 해주고요 자 봅시다 저 만천이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또 이동 한번 해볼게요 어 무장 가릴 만한 조표 조표면 괜찮 아 참 모병인데 많이 가리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어 어 네 저 한번 봅시다 조표에서 한덕으로 바꿀게요 한덕으로 바꾸고 조표로 내려갑시다 너무 안오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더 안오네 내 생각보다 저번에 누가 누굽니까 여기 누구야 장로 장로 할 때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장로 할 때 한 다섯 번만에 한번 한명도 오면 됐나 그거보다 좀 심한 느낌 지금 시작하고 아무도 등료 안 됐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잠깐만 자 대기 대기 타는군요 쌀 봅시다 삼만 자 눈이 쌀 쌀 작살 내고 있어요 쌀 다 쓰고 있죠 지금 삼만 자 얘도 오만 자 봅시다 일단 맹액이 조금 너무 막 나가는군요 음 와봤자 두세 칸일 거예요 등용만 되면 돼 한 번만 자 기도합시다 제발 뿅 아 정무면 에이스인데 아 아 에이스가 실패라는군요 아 아 아 아쉽네 징힌거 쇼 아 아 이게 자꾸 아 너무 실패를 하네 아 내고 우리 우리 시작이 언제였지 1년 된 것 같은데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지만 야 조한민 아 모병을 또 할 수가 없죠 자 봅시다 하순이라 안 돼요 자 아 탐색을 더 하기도 그렇고 등용이 되죠 돼야지 뭐 탐색을 더 하든 말든 하는데 이걸 참 골 때리는 상황 일단 하루짜리 다 보내봅시다 하루짜리 다 보내고 저 저 추바 바 아 참 자 탐색을 좀 보낼게요 자 모병 빼고요 자 내정 봅시다 도시내정을 자 하순이니까 좁혀 놓고 아 탐색 보냈는데 괜찮아요 아 맘같아서는 진짜 이거 자꾸 육소원하고 붙는구나 맹액이 아 황충 나오고요 자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야 한명두용이 이렇게 어렵네 이거는 등용 제수가 좀 좋아야 돼 등용 같은 경우는 진짜 제수 빨이 좀 있거든요 야 오늘 나 제수 원 나 오늘 제수가 작살났나 본데 제수 좋을 때는 진짜로 뭐 이게 확률이라 확률 게임이잖아요 제수 좋을 때는 한두 번에서 올 때도 있는데 야 이 정도는 진짜 제수가 없는 건데 그냥 이건 그냥 제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사석도 이거보다 낫다 진짜 사석도 이거보다 금방 뭐 금방 왔는데 누굽니까 조범이도 타사대왕이었군요 어 좋고 일단은 더 지켜봅시다 아 조이는 잡아서 좀 나한테 오진 않겠지만 여기 한번 슬쩍 나가줄까요 뭐 제수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죠 어 봉신아 그러면 에이스는 좀 데려올게요 맞아 그러게도 그렇지 자 진영 봅시다 저기는 봉신아 장사 필요하죠 한덕 마준 둘이면 될 것 같고 음 한덕이 또 에이스인데 여기 아 한덕이 에이스인데 여길 또 보내자니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급하니까 보냅시다 일단 두 개 보내줄게요 자 도시내정 이러면은 착용을 올립시다 착용 올라가고 자 장계가 하고요 자 야 한 명만 진짜 아 너무하네 한 명만 한 명만 진짜 탐색 탐색하기도 좀 무서워요 지금 있읍시다 할 거 없고요 저기 뺏겼죠 이미 할 거 없어요 네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아 등용이 되면 좀 풀릴 것 같은데 와 진짜 아무도 안 오르네 미지겄네 아 등용 좀 대라 좀 징어네요 진짜 징어요 징이에요 역시 시정 있나 봅시다 시정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고 야 쌀은 뭐 충분합니다 여기도 쌀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야 진짜 한 명만 진짜 아 아 너무해 진짜 너무 자 착용 빼고 717를 빼고요 자 지역 내정 넣어줍시다 자동 임명하고 어 그나마 얘는 상업할 수 있지 않나 상업 아 마준이 하면 이렇게 넣으면 되겠군요 상업 넣읍시다 자 이제 한 명 슬쩍 나가줘도 되는데 얘가 좀 늦게 오네요 출진해서 나가 있을게요 그냥 자 마준이가 나갑시다 마준이가 마주 나가면 되죠 일단 익히 있어 주고 오 6일 일로 옵시다 진군 자 탐색을 계속 해볼게요 어 아 상용이 웬일이야? 상용이 웬일이죠? 상용이 뭐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지략서 같은 거 나와봤자 의미가 없어서 지금 아 제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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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징하다 진짜 아 등용이 절대 안 되는군요 이걸 등용 하려면은 그냥 점령해서 먹는 수밖에 없나 야 등용이 어떻게 이렇게 안 돼 너무 아 위헌이 먹었군요 여기를 자 이러면 맹액이 조금 난감해졌네요 잠깐만 여기 신약 먹는 것 같은데 신약을 먹는 것 같아요 이거 황충이면 모르는데 황충이 또 확삭이 워낙 새가지고 황충이면 몰라요 또 후속변역도 많은 것 같고 얘는 퇴각하는 것 같죠 강하 같고 얘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신약은 좀 모르겠는데 진짜 일단 남의 거 할 지금 그게 아니야 나 등용 한 명이라도 지금 한 명만 제발 한 명만 많이도 바라는 것도 아니야 한 명만 4일짜리 됐고 7일짜리 옵시다 한 명만 제발하라 한 명만 한 명만 상용에 또 봅시다 이렇게 여기 비었잖아 애들이 없는 거죠 지금 하후무 하후무 뭘 넣어도 1위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여기 쳐서라도 쳐서 거기 애들을 항복시켜서 먹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지금 진짜 한 백 명은 백 번은 보낸 것 같은데 백 명은 보낸 것 같은데 어 아 등용 실패죠 깜짝이야 자 봅시다 얘가 지금 하후돈이 격분 직정 어 괜찮아요 자 등용 제발 하 아 저 아 이게 등용하다 지친다 등용하다 지치네 이게 한 번 믿어볼까 일단은 가보고요 씰일 자리 없죠 자 아 저 백번도 넘게 보낸 것 같아 진짜 자 자 하후돈이 하후돈은 막아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막을 것 같긴 한데 야 야 진짜 등용이 문제네요 어차피 다 왕에 있어서 한 명이라도 등용을 놓고 어디서 가지도 않네 근데 다행인건 어디 가지를 않네요 다행인건 음 상용 계속 자 상용해도 누가 한 명 나오면은 좀 웃기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도 등용 못하고 또 막 그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 제발 이제 올 때 됐잖아 이제 올 때 됐잖아 제발 야 제갈량보다 더 심하잖아 이거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나한테 오네요 나한테 오네요 자 나한테 오는군요 자 그럼 어그로 그러면서 살짝 갑시다 자 요정도 가줄게 요정도 자 진군하고 와 좀 징하긴 하네요 와 좀 징하긴 하네요 진짜로 자 장사 한 덕이 잡히면 끝나는 건데 이거 음 천명만 슬쩍 가줄게요 슬쩍 가주고 요렇게 요렇게 진군 자 도전 자 막아주면 되구요 결제 뭐 있니 아 의용병 아 땡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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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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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라고 이거 조한민 조한민이 뭐라고 자 등용하기 전에 다른 상황 좀 봅시다 아 이것도 세우시네 야 지대로 먹겠다 이거죠 지대로 먹겠다는 심보고 음 아직 일단 인제 등용 계속 신경써 볼게요 될지도 모르니까 몇프로 확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병 빼고 7일짜리 뺍시다 됐죠? 아 모병 빼고요 됐죠? 둘 다 근데 문제는 완에서 애들도 움직이질 않아 완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에서 더이상 움직이질 않네요 여기도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꾸지니까 발견이 안되는 것 같아 지금 정치가 다시 30... 30대 누건 이따가 자꾸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니까 좀 애들만 좀 괜찮으면은 나갈 줄만 한데 이게 아 야 신의 이름 야 신의 신의 아 저 등용 자신이 없네요 저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좋은 애가 나와도 ㅋ ㅋ 신의 같은 애가 다 좋아보이네요 ㅋ ㅋ ㅋ ㅋ 아니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또 이리로 오냐고 와 진짜 컴퓨터 너무한 것 같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좀 더 있어줄게요 나중에 오면 붙으면 그때 돕시다 미리 돌 필요도 없어 사실 미리 들면 오히려 손해죠 정치력 매력 끝장나죠 신의 한번 해볼까 상용해서 신의를 한번 보내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겠어요 일단 연소 입력 자 조한민 계속 해봅시다 자 모병 빼고 아 진짜 한 명만 딱 오면 좋겠는데 자 부대 정보 보고요 상용으로 꼴아박았군요 자 그럼 가줘야죠 자 넘어갈게요 또 칠 것 같은데 분명히 아 제발 아 제발 아 진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심하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심하네 야 매성 매겼네요 매성 엄청 달아 야 무장이 달아요 지금 야 무장이 달는데 오우 참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압구상 한번 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야 한 턴은 지금 거의 내구가 3분의 1이 작살났는데 야 이거 아 다 완으로 왔네 또 이번 신의 한번 해봅시다 이번 다 완으로 왔네 어 자 일수가 3이니까 자 일괄 나쁘지 않죠 일단 모병 빼고 모병 툴 빼주고 아 갑 봅시다 자 되야되요 되야되요 아 불 지르잖아 이것들이 야 지금 한 10톤 넘은거 같죠 아 미치겠다 자문한테 바라는건 아닌데 진짜 한덕정도면 야 이거 아예 마음을 놔야되나 아예 안되는데 아예 안되는데 그냥 그냥 아예 안되는데 자 중계에서 화기 몇 프로인가요 15% 어 몇 몇 프로 16% 자 하우드나트에 대한 불 좀 지릅시다 화기 아 나도 불 지르려 불 났군요 음 요정도 나가면 되겠지 자 진영 봅시다 안행 있으니 아 안행 이게 다나 열다섯 아니 열다섯도 턴 될 동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등용이 안되지 신기하네요 진짜 아 전법이 아예 없어요 야 전법이 아예 없을수도 있구나 어 아예 없을수가 있네요 어 이거 안나가는게 낫겠다 차라리 자 이거 장사 방원으로 합시다 또 재수업기 일기통 걸리면 또 끝나죠 안녕하세요 음 자 조표 일날 슬쩍 와서 자 화기 몇 프로 13% 자 어 중계 자 화기 몇 프로죠 12% 일단 공격합시다 자 조표가 일로올게요 17% 좋네요 전법 전법이 아예 없네 하하하하 전법이 없을수도 있는거지 뭐 응 살다보면 전법이 없을수도 있죠 자 지금 뭐야 중순이 중순이네요 아 제발 자 이번 턴에 좀 재수가 좀 없긴 없네요 아 참 이 정도면 되는데 이 정도면 되야지 좀 아 자 시내는 며칠 5일 5일 딱 좋아요 5일 왔다갔다 10일 딱이죠 이쪽으로 이동하는 중인가 봐 아까 3일이었는데 5일인거 보니까 자 불만 잘질러주기 한번 바라봅시다 혹시 알아 조인이 우리군이 올지 혹시 알아요 진짜 제발 제발 아이 뿅뿅하는 소리 그만 듣고 싶어 아 이 소리 꿈에 나올거같아 하하하 진짜 자 불질러 불질러 불 불 아 불 못지르냐 아 불 하나 질렀고 아 질렀어요 자 불 질렀습니다 자 불은 질러줬고 어 굳이 내가 싸워야되나 하하하하 역시 튀길 수 있으니까 염상은 10일 자 6일 어 딴 데도 불질러줄까 화개를 좀 해줄까요 화개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냅둡시다 냅둬주고 잘하겠지 아 조한민 한번만 진짜 아 군사말을 한번 믿어볼까 지금 하순이죠 이렇게 한번 해볼께요 음 자 서성 이거 갔다오는데 두턴 걸리는 하하하하 갔다오는데 두턴인데 좋아요 갔다옵시다 일단 또 공격해주고 일단 버프는 많아요 3개 정도 있고 자 문제 아 진짜 이거 아 아 아 이게 등용이 약간 마음을 놓게 마음을 놓게 해야 되네 약간 포기하게 되는데 등용이 해봤자 안된다는 것도 아니까 이거 참 미치겠네 이거 해봤자 의미 없는 할애가 없죠 넘어가 봅시다 이거라도 이겨야지 못해 아 제발 와 지금 한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생방한지 아무도 등용이 안됐어요 하하하하 야 이럴 수가 있구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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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무예요 자 됐고 자 출진합시다 출진해서 쟤 먹어줘야겠죠 자 조표로 방원 한 1500하 자 나가서 그냥 공격해 공격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퇴각 갑시다 퇴각 자 등용 어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동안 등용이 아무도 안된거는 야 내가 생각해도 좀 심한데 이거는 손중이 먼저 해줘 볼까 이번에 아 너무 심하잖아 이거 자 조한민 며칠 걸리냐 3일 어 갔다 오고 아 이것도 안할 수도 없고 참 미치고 오네요 하하하하 상용 이거 안되죠 7일 내둘게요 그냥 가봅시다 한덕독 잡히는거 아니야 재수없게 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안되냐 잡아라 아 못잡는군요 야 설마 이거 하우드로한테 반기는거 아니겠지 진짜 설마 아이 진짜 설마 그건 아니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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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하우드로한테 발리진 않겠죠 좀 불안한데 지금 쓸쓸 좀 뭔가 불안한데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3700밖에 안되긴 하는데 이거 여차 한번 발리걷는데 설마 설마가 설마가 아닌거 같아요 지금요 그러게 설마 설마 진짜 설마 이거 언제 먹었대 얘는 여기 신경 안쓴 사람이 먹어버렸네 야 황충이 아 좀 신경쓸걸 이럴 줄 알았으면 저거 저거 하나 저거 하나 먹으러 갈걸 그랬어요 지금 등용이 이렇게 아무도 안될 줄 알았으면 야 저걸 또 아 자 조한민한테 또 걸어볼게요 조한민한테 걸어봅시다 아 이동했어 상용으로 큰일났네요 애들 이동하는데 아 이동하는건 안좋은데요 우리 세력 밖으로 나가면 등용도 안된단 말이야 이제 됐고 넘어갑시다 이거 불안불안 다른것 좀 볼게요 한번 자 6000 3000 자 이긴 이기게일 것 같네요 그래도 다행히 경신 내구작사 알았어 아 다행히 빼는군요 다행히 빼네요 다행히 빕니다 다행히 빼네요 자 다행히 빼긴 하는데 음 자 봅시다 부대정보 그래도 공격을 박네 자 공격을 해주고 화개 몇 프로 5% 자 어차피 한턴에 붙긴 하는군요 혹시나 모르니까 나가서 또 얘가 말이 없죠 하우돈이 말이 있을 리가 없죠 어 혹시 모르니깐 붙어서 잡게 해줄까 사기가 68이니까 좀 냅둡시다 아 좀 야 등용 역대 최악이다 진짜 등용이 어떻게 이렇게 안될 수가 있을까 자 모병까지 해볼게요 그냥 하순이지만 모병까지 합시다 너무 너무 심하네 음 어 6천 잠깐만 여기 차라리 내가 쳐들어가서 거기를 먹는게 더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 만삼점 빠져나갔죠 혹시 싸울 때 한번 위앤아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아 그게 더 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공격을 갈걸 이렇게 안될 줄 알았나 이렇게 안될 줄 알았나 자 한번만 보여줘 한번만 보여줘 일단 하우도는 어쨌든 이긴 것 같긴 해요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죠 야 이거 등용으로 깎아야 되나 으앙 으앙 땡큐 크 어허허ş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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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웃 아 아니 순욱이 음 으응 음 아 아 스누그ol 아 아 아 여기로 올라갔.. 잠깐만 자 잡 잡 잡아 잡아! 아 못잡았군요 아아 잡지는 못했네요 자아 아아 진짜 야 이거 어떻게하나 진짜 이거 그냥 출진에 한번 나가볼까 어떻게 되든 안되든 여기 답이 없네 하우돈을 내가 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여기 양평가 또 있기 때문에 음 아 여기까지 다 먹었구나 얘를 치는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구요 어 자 허창이나 지금 신야가 좀 만만하긴 한데 어 잠깐만 제갈량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빼겠죠 일로 어 그래도 맹액을 먹는게 더 맛있긴 할 것 같은데 자 등용 봅시다 한번 또 등용 해볼게요 자 상용에 또 다갔구나 일단 손중이라도 먼저 합시다 음 음 잠깐만요 수눅은 어디있는거야 아 수눅은 어디있어요 아 이건 수눅군이 없나 아까 어떤군이요 저 수눅군이요 아 난 수눅이 와서 수눅군이 아 여기구나 나한테 왜 왔어 나한테 왜 온거죠 하하하하 굳이 여기까지 원교 근공인가요 뭐 뭐니까 교섭하고 가까운데 공격한다 병법에 너무 충실하신거 아닌가 그쵸 원교 근공한거 같은데 약간 어 등용해봅시다 왜온지는 이해는 안되지만 그 우리 우리가 수눅님의 그 이쁜 뜻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으니깐 하하하하 어떻게 넘어가야지 뭐 어떻게 자 기쁜 뜻이 있겠죠 뭐 자 인재자 등용을 계속 해봅시다 아 수눅 한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강하를 쳐달라고 설마 에이 그건 아니지 공사활동 많이 안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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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용을 해봅시다 너무 심해 조한민 자 자 갔다오고 신이도 8일 걸리고 자 손준 갔다옵시다 한명만 진짜 한명만 딱 되면은 잘 될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이게 누가 스타트를 끊어주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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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오늘 방종태까지 등용 아무도 안되면 레전드다 진짜 하하 미치겠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만약에 또 좋은 인재가 있대요 아 이거 탐색을 또 해 하기도 좀 무서워네 음 여기 위헌이 지금 막타나오는거 같은데 막타 칠때 내가 허창을 한번 노려볼게요 막타강 나오 때 허창 한번 노려봅시다 버그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겠지 설마 이게 좀 이게 확률 게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재수 좋을 때는 한 두세 번 해도 되긴 하는데 오늘같이 재수 없는 날도 있는 거죠. 맞아. 인재가 있다고 했지 그 인재가 내 건 아니죠. 그래도 아 정치력이 싫합니까? 한 명 얘밖에 못 믿겠는데? 등용 한번 또 해봅시다. 한 명만 와주면 좀 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 일괄해주고 자 모병 자 어 그러게 이정도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다 가봐 다 가봐. 일단 모병 빼고 자 모병 빼주고 축양 자 됐죠. 할 게 없어. 지금 1시간 5분 됐는데 등용이 아무도 안 됐거든요. 진짜 오늘 누구를 한 명이라도 등용이 될지 나 그게 궁금해. 아니지. 아니 깜짝이야. 아니 진짜. 아니 사람 놀래키고 있어. 소리가 갑자기 디리닝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이참. 오일 실패. 자 얘네가 더이상 돌아올 수 없을 때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 공격을 나갈게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자 등용 봅시다. 잠깐만. 또 봐야지. 하우돈이 또 미친 척하고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하우돈이 칠 수 있는 데는 사실 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항상 조심해야 돼. 자 여기 좀 봅시다. 여기 아 금이 없구나. 아이고 아 금이 없었구나. 수정 조금 해줍시다. 아 오천 아 사천 사천만 얘가 가는 건 좀 그렇고 어 가장 능력치 좋은 누가 가야 되나 여일이가 갑시다. 아 여일 쓸만한데 자 매력 매력 매력장 아 여일 갑시다.